안녕하세요 여기는 진해예요 여기는 진해예요 아 여기 벚꽃 보세요 여기 벚꽃이 워낙 많아요 벚꽃 내가 서로 갈게 이게 아니네 어 잘못했어요 이거에요 이거 잘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 나 할게 가져봤어 여기입니다 아 봐라 아무튼 오늘 동생이랑 같이 놀러 왔어요 안녕 이거 영상에 올리면 많은 분들이 보실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예쁘게 봐주세요 댓글에도 많이 달아주시지만 이제 이런 여기도 진해도 좋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도 진해에 놀러오세요 여러분 이제 누가 안 먹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마사에서 마사에도 괜찮아요 국가축제 지금 알아요 국가축제는 가을에요 겨울에 매는 거 없나요? 아마 이번에는 돈 내야 될지 저도 그렇게 불러요 자 국가축제 제발 더 안해게요 제발 네 김수현씨가 중학시자로 갔어요 언니 16시대 거리에서 김수현씨 오빠가 중학시자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해군교육사령부라고 되어 있어요 해군교육사령부 어? 해군교육사령부 해군? 굿굿인지 응? 육군인지 모르겠지만 태강아 군대 세화 잘하고 제재하면 아 태강아 여러 고백인데 여러 고백인데 태강아 제재 되려한다 태강아 나와 교회 나와 태강아 안녕 안녕하세요 아마 이번에 제가 올리게 되면은 이제 저녁에 올릴 것 같아서 저녁에 아마 저녁에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오후 2시 28분에 찍은 영상이고요 지금 영상이 안 나와 오후 2시 28분이고요 지금은 2시 반인데 아마 올리면은 저녁에 보이겠죠? 우리 대우이는 제대하겠네? 뭐 어쨌든 지금 주황향까지 잘하고 있어요 니는 제대했지 여기서 이만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